Welcome to 영어서원 백원제 영어서원 백원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준주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지켜내는 그런 준주의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성스러운 규범 지침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성스러운 책 성범 그래서 준주 성범인데요 토마스 캠피스 성인이 1400년대 초기에 쓰신 모두 4권으로 이루어진 A spiritual classic 영성분언의 어떤 고전인데요 흔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널리 두루 읽히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준주 성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3권 56장에 이루고 있는 중이죠 4권 중에서 3권이 가장 긴 책인데요 모두 59장으로 되어 있는 Book 3 그 주제는 Internal Cancellation 내적 위로 늘 함께 새긴 것처럼 위로는 그저 내적인 것이고 It's purely internal 그것은 즉 Peace 평화인 것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 그것이 바로 Internal Cancellation 내적 위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 59장에 걸쳐서 주님과 제자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토마스 캠피스 성인께서 전하시는 그 지혜를 함께 새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가 받아 지니면서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백과 찬미와 기도를 올리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를 또 선사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Conversational Style 대화체로 지금 이어지는 것이 Book 3 Internal Consolation 내적 위로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쉬운 여섯 번째 장에서 We ought to deny ourselves and imitate Christ through bearing the cross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imitate Christ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We ought to deny ourselves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준주성범 자기를 끊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Mortify yourself Mortify yourself Take up your own cross Carry it and follow Jesus 그대의 작은 애고를 죽이고 십자가를 들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뭐 그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게 그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부연이다 Details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고 The essence 핵심은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Jesus 그대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들러매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를 끊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 결국 내적 위로에 대한 실마리를 온전하게 푸시는 그런 챕터인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제자 The disciple 우리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 훌륭한 제자께서 주님의 본성과 은총을 은총에 대한 담론 Nature vs Grace 본성이냐 은총이냐에 대한 그 담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길게 제자께서 또 얼쏘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총이 없으면 Nothing 은총이 있으면 All 은총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은총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제자의 고백에 또 맞추어서 주님께서 자기를 끊고 십자가를 질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The voice of Christ 주님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My child The more you depart from yourself The more you will be able to enter into me 나의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The more 하면 할수록 The more 해지는 것이다 The more you depart from yourself 그대가 그대 스스로로부터 depart 떠나면 떠날수록 The more you will be able to enter into me 그대가 더욱 나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As the giving up of exterior things brings interior peace So the forsaking of self unites you to God As 인 것처럼 소 인 것이다 그대가 exterior things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바깥 것들을 giving up 포기하면 해서 Brings interior peace 내면의 평화가 오는 것처럼 So the forsaking of self unites you with God 그대가 그대를 포기하면 하나님과 Unites 하나 된다 이 짧은 문장이 이 세상의 진리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내 자녀야 My child 내가 너의 그 작은 에고를 떠나면 떠나는 만큼 내게로 온다 내 안으로 두는 것이다 Enter into me 세상의 그 바깥 것들을 탐내지 않으면 내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So as 내적으로 자기를 버리면 Forsaking of self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Unites you to God 하나님과 하나 되는 The union 그 합일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목적인 것이다 존재의 이유라면 raison d'être The reason of being 존재의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합일 합일 그것은 그대가 바깥 것들을 포기하고 Depart from yourself 그대 자신의 작은 에고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I'll have you learn perfect surrender to my will without contradiction or complaint 어떤 모순이나 complaint, 불평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perfect surrender to my will 내 뜻에 온전하게 항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I will have you learn 내가 그대를 그렇게 배우도록 내가 해주겠노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Without the way, there is no going 길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고 Without the truth, there is no knowing 진리가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고 Without the life, there is no living 생명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다 Follow m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인 것이다 Without the way, there is no going Without the truth, there is no knowing Without the life, there is no living 길이오, 진리오, 생명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Follow me I am the way, which you must follow I am the truth, which you must believe I am the life, for which you must hope 나는 내가 따라야 할 길이오 내가 믿어야 할 진리오 내가 희망, 소망해야 할 생명인 것이다 지금 그대는 육체로 살지만 장차 그대는 영으로 산다 그것이 그대의 소망인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영으로 살게 될 그 생명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들면 곧바로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I am the way, which you must follow I am the truth, which you must believe I am the life, for which you must hope I am the inviolable way, the infallible truth, the unending life I am the way that is straight, the supreme truth, the life that is true The blessed, the uncreated life 창조되지 않은 생명인 것이다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As is, 자제한 것이다 본래 그렇게 있는 생명 The uncreated life You were created, you were creatures 그대는 피조되었다 저물주가 만들어내셨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대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I am the life, the blessed, the uncreated life 창조되지 않은 실존의 바탕인 바로 그 생명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대 안에 들어있다 나는 어긋날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inviolable way 그르칠 수 없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Straight, 바른 길이요, 높은 진리요 Supreme truth, 참된 생명이요, 복된 생명이며 창조된 적이 없는, 그저 있는 대로의 As is, I am, that I am 그런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f you abide in my way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and you shall attain life everlasting 나의 길, my way 에 거하면 그대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life everlasting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f you wish to enter into life 사랑이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The golden rule 황금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받아서 좋아한 것을 남에게 해주고 내가 받아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간단한 이웃 사랑의 법칙이 바로 The golden rule 인 것이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드는 길이다 If you will know the truth believe in me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 In me Believe me가 아니죠 나를 믿으라가 아닌 것이죠 Believe in me 내 안에서 믿으라 나 Believe in me If you will be perfect Sell all 그대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팔아라 젊은 부자 청년 얘기가 생각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늘 하는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좋다 그렇다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난감한 얼굴이 되고 풀이 죽어서 슬픈 모습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런 얘기가 보금사에 나오는 것이죠 계명은 다 지키지만 제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계명을 따른다는 것이 허락허락한 일은 아닌데요 If you will be perfect, sell all including yourself 그대의 애고도 팔아버려라 mortify yourself If you will be my disciple 대문자로 돼 있죠 My disciple deny yourself 그대를 부정하라 If you will possess the blessed life despise this present life 축복된 그 생명을 갖고 싶다면 지금 현지의 삶을 멸시하라 If you will be exalted in heaven 그대가 하늘에서 들려올려지고 싶다면 humble yourself on earth 지상에서 그대를 낮추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많은 성경 말씀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켄피스 성인이 전하시는 이 필치가 유독 더욱더 생생하고 수려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준주성범이라는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널 읽히는 책이다라는 그 내용이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보금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좀 더 진솔하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 My disciple 자신을 부정하라 Deny yourself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Self-Mortification 철저한 철저한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된 생활을 얻고자 하느냐 Blessed life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 천국에서 높게 되고자 하느냐 지상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If you will be exalted in heaven Humble yourself on earth 그렇게 대조의 말씀을 선사하는 것이죠 If you wish to reign with me 나와 함께 통치하고 싶은가 Carry the cross with me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라 For only the servants of the cross Find the life of blessedness and true light 십자가의 종이 된 사람만이 행복의 길 참된 빛의 길 The life of blessedness and the life of true light 축복의 생명 그리고 참된 빛의 생명을 얻는 것은 오로지 Only the servants of the cross 십자가의 종들만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답하는데요 Lord Jesus Because your way is narrow and despised by the world Grant that I may despise the world and imitate you 주님 주님의 길은 좁고 좁은 길입니다 Narrow gate Narrow way 세상은 그 길을 하찮게 여기입니다 제게 그처럼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Grant 베푸소서 For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Nor the disciple above the master Let your servant be trained in your life For there is my salvation and my true holiness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종이 행적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my salvation and true holiness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무리와 구별된다는 것이죠 Separated 따로 구분지어진 무리를 The holy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Whatever else I read or hear does not fully refresh or delight me 제가 뭔가 읽고 듣는 것은 저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Refresh 그렇게 제자가 말하니까 이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My child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and have read them all Happy will you be if you do them 딸아 아들아 내 자녀야 내가 그것을 알고 또 나의 행적에 대한 것을 모두 읽었다 You have read 그대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먹어도 두루 읽고 나에 대한 얘기를 전통으로 다 듣고 구전으로 알아듣고 You know these things and have read them all Happy will you be You will be happy if you do them 그것들을 하라 그대가 읽은 것들을 그대가 아는 것을 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한 redemption 구속사업을 들었느냐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강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오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란 그런 복음을 들었느냐 좋다 그렇다면 Do them 복음을 하라 복음을 읽고 듣고 먹고 즐길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하라 Do them 엄중한 명령이죠 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He it is that loves me 내 계명을 듣고 그것을 keeps 지키는 자가 바로 That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은 간단하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That's it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라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show myself to him and will bring it about that he will sit down with me in my father's kingdom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자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That loves me That loves my commandments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자 제자가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죠 Lord Jesus 주 예수님 As you have said So be it Amen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니다 So be it So be it을 한마디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And what you have promised Let it be my lot to win Lot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숙명 어떤 예정된 목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Let it be my lot to win 제가 딸 수 있는 어떤 제 몫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So be it Amen Let it be my lot to win I have received a cross From your hand I have received it 저는 그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손을 통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I will carry it Carry it even unto death As you have laid it upon me 죽을 때까지 Even unto death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신 그대로 지고 가겠습니다 I have received the cross From your hand I have received that cross From your hand I will carry it And carry it even unto death As you have laid the cross upon me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대로 저는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Truly the life of a good religious man is a cross But it leads to paradise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It leads to paradise We have begun We may not go back Nor we may live off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여정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저는 주님과 함께 We may not go back We may not retreat recoil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Nor may we live off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Unto death Take courage, brethren 이제 제자가 또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Take courage, brethren Let us go forward together And Jesus will be with us For Jesus' sake We have taken this cross For Jesus' sake Let us persevere with this cross 힘차게 또 동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제자가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 자매들아 같이 나아가자 Let's go forward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Jesus will be with us Jesus is with us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자 Let us persevere 끝까지 참고 견뎌내자 그렇게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제자가 고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He will be our help as he is also our leader and guide Behold Our king goes before us and will fight for us Let us follow like men Let no man fear any terrors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나아가신다 용감하게 용감하게 겁내지 말고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자 Let us follow like men 사녀답게 사람답게 주님을 따르자 Let no man fear any terrors Let us be prepared Let us overcome Let us overcome 싸움 통해서 용감히 죽기를 각오하자 십자가를 피하면서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더럽히지 말고 Valiantly, bravely, 용감하게 Meet death, 죽음을 맞이하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 Take up your cross Carry it and follow me 내 십자가를 들고 것을 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힘차게 응답하는 제자의 말씀까지 함께 더마사 캠피스 성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